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배배의 곳을 조금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옛날 서울 장안에 이정성, 김정성, 최정성, 삼정성, 산부인이 재산은 많으나 수레에 자식이 없어 명산대찰 찾아가 불공이라도 들여서 아들딸을 낳아보겠다고 삼정성, 산부인이 명산대찰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목격 제기를 건의하고 쇠로 같은 가는 허리 한 입 힘을 듬뿍 이고서 산 전기들 들어가네 산 전기들을 불러간다 이때는 어느 때냐 양춘 가절이 뿐이 이렇구나 온갖 참목이 무성하구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차려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삼정성, 산부인이 아들이든 딸이든 좀 낳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빌고 또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아,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그달부터 산부인들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었던가 봐요 열 달 만에 세 집에서 애를 하나씩 낳긴 낳는데 그 해 신수가 좋았던지 불행했던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고 하니 산부인도 태몽 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세월 내, 네월 내 배병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 서너 살 좀 되고 보니 아, 이 정성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서 둥둥 타롱이 이런 잔바탕 노는데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생결을 갔나 네가 어디서 생결을 갔나 한나라에서 뚝 떨어져 헌나 땅에서 불 끈 솟아홀란 나 둘이 둥둥둥둥 내 딸이야 명산 대찰에 불공들여서 아들을 낳자고 불공들여 딸이란 말인 웬 말이냐 둥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이렇게 고울 적에 너의 오만이는 얼마나 예쁘냐 둥둥둥둥 내 딸이야 아, 이렇게 기린 것이 물주 놓이지 않아도 무럭무럭지 않아서 앞집 세월 내, 뒷집 네월 내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을 많이 놓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뱅이는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집 가중에 약품을 해놓고 예장, 비단, 혼숙감을 많이 받아놓고 반면 물려지르라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면서 시집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 때마침 강원도 금강산절에 어여쁘게 생긴 상자 중에 시주로 나왔다가 아, 이 양반이 때마침 운대는 것이 배뱅이 집 문 앞에 와서 연보를 하게 됐는데 아, 이때 배뱅이 아가씨하고 이 상자 중에 눈이 번쩍 맞아가지고서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서로 얼싸 안고 한바탕 사랑 탄핵으로 논이는데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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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내 사랑아 이리로 오너라 암맵실 보자 저리 가거라 딘맵실 보자 당 끝 웃어라 입술을 보자 두리둥둥둥둥둥 내 사랑아 아, 이렇게 사랑 타령이로 논의면서 두 사람의 총은 깊었으나 부모님 눈을 속여놓고는 살 도리 없는 상자 중에 하루는 또 한마디를 하죠 여보시오 아씨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눈을 속여놓고는 살 도리가 없질 않소 하니 내 저 황해도 봉산에 올라가서 시주나 좀 많이 해가지고 명년 2, 3월쯤 다시 올테니 아, 우리 그때 만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잘 살도록 해봅시다 아, 이렇게 두 남녀가 굳게 굳게 은약을 하고 상자 중을 황해도 봉산으로 떠났어요 상자 중이 떠나자 패병인은 명년 2, 3월에 온다던 상자 중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 또 기다렸건만은 명년 2, 3월커녕 2, 3년이 지나가도록 떠나간 상자 중이 형 소식이 없어 패베이가 상자 중이 얼마나 보고픈지 상사병에 들어서 시름 시름 알타가 다 죽어가면서 상자 중 찾는 소리를 이제 목이 터져라고 한마디를 하죠 강원 돌아 그 음강산에 그 음강산에 상자 중이 해뱅이 어디를 가고 해뱅이 나 죽는 줄을 몰라 끝나 주나요 명년 2 3월이면은 우마고 하던 상자 중은 어디를 가고 해뱅이나 살릴 줄을 왜 몰라요 야속하고 무정해요 사항자 중이 어디 갔어 이때의 황천에선 일찍 사자 월찍 사자 폐뱅이 잡으러 나오니 불쌍한 폐뱅이 열두 몇 끼 졸라가지고 풍망산천으로 올라가는데 너는 너는 너구리 넘쳐가는 너 해뱅이 호마니 허덩벗어 행주치마를 분해대고 호방 지방이 나오면서 이에 폐뱅아 말들어라 너만 너 아반 이산걸그도 황천간다니 웬 말이냐 불쌍하고도 가련헌이 너나 너는 너구리 넘쳐가는 너 동네 박네 다 버리고 살던 집도 뒤에다가 두고 마지막 하시는 길 아직은 오하 넘쳐가는 옛 늙은이들이 하신 말씀이 처성길이 몰라든 오늘 내게 당해서는 대문밖이 처성이구려 오함 넘쳐가는 떠난 어누 너구리 넘쳐가는 방천길로 들어갈 때 이승강도 서른세가 처성강도 서른세가 칠성강도 서른세가 아흔아홉강 건너를 간 백사장 세모래밭 눈누리 앞을 가려나 못가건 오하 넘쳐가는 너너너너너 너구리 넘쳐가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